남주의 알찬 설문지 남주의 알찬 설문지 알 이번 컨셉에 또 알이 있죠 남주가 새가 되어 날아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 새가 되어 날아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저요? 저는 구름 사이요 남주가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은지 난 사람으로 살고 참새 귀여우니까 남주의 노래에서 버드는 몇 번 등장하는지 자 이거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여섯 번? 여섯 번? 아홉 번? 아홉 번?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자 잠깐만 오! 아홉 번 아홉 번? 아 아메리카노를 쏴야 돼요 아홉 번? 아홉 번? 다음에 한번 뵐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홉 번? 제가 XX로 한번 벤티로 쏘겠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아홉 번? 새가 가사로 들어가는 노래 제목을 새가 아직 써본다 이거 누구야 진짜 질문자 누굽니까 새가 가사로 들어가는 노래 제목 머드 새야 새야 그 다음에 사이즈 오 선물 안 걸었어 다행이다 좀 다르려고 같아 오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다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딱 burns up 할 수 있는 한 분 알았지? 그치? 알았지? 네 로그아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ро우를 진짜 모르겠어요 요리 요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